비쎄 왜 이렇게 비쎄? 어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사이즈가 왜 그러냐? 얼마나 큰 게 나오려고 자꾸 이래 아 엄마 알지 아 저 동무원한테 사이즈가 사라졌으면 아쉽다 야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되지 좋아 2자 후반 상사리 버린다 그냥 아이고 저 아까운 상사리를 아이고 저 아까운 상사리를 그냥 그냥 내팽개치네 내팽개쳐 아이고 미치겠다 지금 제발 그러지 놈아 소중히 좀 다뤄줘 난 진짜 속이 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형님 좀 있으면 나와요 형꺼 아 진짜 저 왜 안 나오냐면 내가 앞에서 앞에서 자꾸 끊어먹어서 그래 내가 내가 놔줘야 쟤도 가거든 내가 자꾸 잡아내니까 안 가는데 아 아 오늘 8시까지 해 난 좋지 8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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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6시부터 8시까지 기름값 내가 낼게 기름값 내가 낼게 기름값 내가 낼게 근데 오늘은 그거 잡을 필요가 없잖아 형님 그거 잡아도 의미가 없는데 동헌이도 알고 있어요 형님 그거 잡을 필요 없다는 거 동헌이도 알고 있습니다 농어 잡을 필요 없다는 거 하하 저 녀석 아주 영민하네 아주 어? 영미네 자 낚시 7시간 지났고 벌써? 자 현재 10참돔 자 10참돔 자 황금 현장 황금 배치입니다 10참돔 기여를 해야 돼 내가 일주하고 싶다 이게 너무 사이드가 잡는 거 아닙니까? 일부러 말이시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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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까? 네 여기 제 기록을 잡았던데요 진짜요 붓발이는 언제 가는 겁니까? 아 붓발이는 30만 채우고 갈까요? 네 30만 채워야죠 이경규가 간다 간다 이경규가 간다 간다 내 머리처럼 큰 거 들어 와라 왔다 나 하나 왔다 어우 까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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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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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입질 오케이 자 히트다 히트 자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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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빨리 와 빨리 오오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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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올리세요 선생님 뜰채가 더 위험해요 아 그냥 올리는 게 더 나아야죠 그거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뭘 호진아 이 사람아 니가 뭘 아, 차이태! 아, 국바리 방생! 아, 국바리 방생! 형님, 또 기죽이려고 나오신 거예요? 왜 나와? 왜 나와? 쑥 던지려고 가시는 게 뭐예요? 나가지 마라고요? 아이고, 씨... 잡았어요, 잡았어. 오, 유승현! 아, 뭐 이제는 뭐, 절로... 이 정도는. 그냥 잡았습니다. 한 번 봐봐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한 번 봐봐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형님, 여기 참돔입니다, 참돔. 알았어, 알았어. 저리 가, 저리 가! 아, 진짜 돌겠네.